노래하는 수행자, 문화공양주로 불리는 영덕기원정사주지 자명스님이 천도제를 소재로 한 문화공연을 세계무대에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명스님은 오늘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공연 이후 미국 브로드웨이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님은 오늘 1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아트홀에서 불교의식 천도제와 다양한 음악들이 결합된 땡큐 부타 콘서트, 천도제 니르바나를 개최합니다. BBS 불교방송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과 힐링멘토 마가스님 등이 함께하며 천도제의 명상과 국악, 마임, 무용 등을 접목시켰습니다. 자명스님은 지난 2014년 불교계 최초로 천도제를 소재로 한 국악 뮤지컬을 무대에 올려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